AJAX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Patch API라고 하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여기 적혀 있듯이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Patch API가 좀 더 강력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기술인 Patch API를 사용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브라우저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최신 버전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는 이걸 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검색엔진에서 caniuse라고 검색해 보시면 caniuse.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특정 기능이 어떤 브라우저에서 현재 지원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patch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patch, modern replacement for XML HTTP Request 를 대체하는 근대적인 방식의 API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87%의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고 쓸 수 없는 브라우저는 불길한 색깔인 빨간색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쓸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는 2.7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얘 같은 경우는 2.66% 생각보다 많네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감안해도 되겠다 또는 이 사람들까지도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선택이 필요한 거죠 patch API를 쓰지 않거나 또는 옛날 방식을 쓰거나 또는 다른 방식을 택하거나 그것이 뭐냐 하면 폴리필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폴리필이라는 방식 patch 검색을 해 보세요 patch API 폴리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로 왔어요 github.com slash github slash patch 이런 주소로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폴리필이라는 것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웹은 기업이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가 꾸려져서 미래에는 이런 기술이 필요해 라고 박 터지게 싸워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각각의 브라우저 업체들이 구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을 모든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과거의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도 지원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폴리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patch API의 경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쓰는 사람은 지금부터 제가 사용할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이 patch API로서 동작하는 것이고 최신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은 그냥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쓰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폴리필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기본 제공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이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그걸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설명서를 보셔도 되고요 저는 example를 봤어요 index.html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patch.js라는 파일을 로드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각자 자신의 디렉토리에다가 이걸 풀어주세요 저는 여기 patch라고 되어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것을 놨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examples 그리고 examples를 보니까 현재 파일의 부모의 밑에 있는 patch.js를 로드하고 있어요 얘를 로드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에 추가만 시켜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상의 버전의 브라우저에서 patch API가 제대로 동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index.html을 열고 여기 script에서 sicm 우리의 index.html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patch directory 밑에 patch.js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소를 어떻게 하면 된다? patch directory 밑에 patch.js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잘 로드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그 네트워크 탭을 열고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는 patch.js가 200 스테이터스가 나오죠 그럼 제대로 patch 로드가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크롬처럼 현 시점에서 최신 브라우저를 쓰고 있다면 지금 제가 추가시킨 이 친구는 동작하지 않아요 다운로드만 되고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10과 같이 patch API라는 게 지원되지 않는 이 세상에 그런 API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브라우저에서는 얘가 동작해서 여기 있는 이러한 이거 있죠 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래된 브라우저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써 폴리필이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